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수진과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장르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소개합니다. 일반 대학원과 목회 전문대학원, 그리고 세계의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세계 94개국에서 학자, 목회자, 선교사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 신학과 선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입학 전형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일반 대학원 신학박사 우수인재 전형 모진 2023학년도 석박사 통학과정 정원의 외국인 모진 2021학년도부터 석사과정 영어시험 폐지 1지망, 2지망 사전 선택제도 실시 및 확대 우리 학교 대학원에는 MDB 수료 없이 대학만 졸업해도 입학 가능한 다양한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전공에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의 신학연구가와 통일평화학과는 직장인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확대로 배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대학원의 장학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노예 신학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혁명시대를 맞아 세계교회와 세계사회에 봉사하는 글로벌 장신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교회와 세계사회에 기여하는 학자, 독해자, 성교사를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장노예 신학대학교 5개 대학원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와 세계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의미있고 위대한 발걸음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실 것을 기도하며 초청합니다. 이 의미있고 위대한 일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세한 사항은 장노예 신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리바이브, PUTS